안녕하세요. 저는 세명대학교 연기예술학과의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세명대학교 연기예술학과는 기초가 탄탄한 실력파 배우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기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호흡, 발성, 신체훈련, 연기 등 배우 기초훈련을 기반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인물을 창조해내는 훈련, 그리고 직접 공연을 통해서 완성해내는 단계별 연기 실습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서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과 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세명대학교 연기예술학과는 재학 중에도 공연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학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아 공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예술 이론과 실습, 학습뿐만 아니라 연극과 뮤지컬 제작 실습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 제작 프로그램은 학기 중, 그리고 방학 중에도 끊임없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세명대학교 연기예술학과 SNS에서 확인해주세요. 문화예술지구인 서울대학로에 있는 실습 공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세명대학교 연기예술학과의 실습 공간 극장인 민송아트홀이 서울대학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학교에서 받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학예, 그리고 동계 방학 동안 자율적인 학생들의 공연 프로그램을 서울 극장에서 올리면서 관객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송아트홀을 기반으로 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학생들이 현장 예술인과 교류하면서 공연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고 현장 예술인들의 특강이 이루어지는 등 교육과 실무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학협력 체결을 기반으로 해서 우수 극단과 연계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연극협회, 한국여성연극협회, 한국연출가협회, 제천문화재단, 충북연극협회 등 서울과 경기권, 그리고 충청권 협회와 극단을 중심으로 MOU 체결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 그리고 학교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배우로 성장하게 될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세명대 연기예술학과에서 여러분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보세요.